조금 바빠? 응 보고있어 내가 내가 쬐주고 있어 나 뺐다 아 뭐야 나 치웠다 걸포 아 진짜 나 걸포 살려줘 연마 간다 연마 하나 더 나이스 vos 시댕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전 할 수 있지 일단 도전 술 마시러 가기 전에 각박 500개 더 추가해요 와 감사합니다 치킨슛 1000개 가자 야 온다 자꾸 온다 도전 근데 이거 너무 빠른데 나 가겠다 로비 나 일찍 갈게 나도 1층 3층이야 옥상에 너 빼고 3명이다 총 부터 총 부터 어 총 없어 앞에다 스쿼스 몰아줘 나 총 빼먹었어 내려온다 나이스 하나 더 킬 뺏은거야 뭐야 기절 어디? 문 95번 위에 위에 있다 와 단발감사 개잘싸 나 3킬 했다 미쳤다 어떤데 이거 나 어떤데 그 어떤데 누가 배운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나 제일 처음 듣는게 너야 발소리 발소리 들어왔다 얘 DP 들고 있다 1층 입구 째봐 바로 들어갈게요 와 어떤데 와 어떤데 얘 진짜 개잘해 미쳤다 말이 안된다 이거 유튜브 올리는거야 기캠 버스 태웠습니다 간다 기캠 버스 또 태웠습니다 이렇게 올라간다 저희 시미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뭐요? 아 네 어 발소리 발소리 130방향 하나 하나 더 있다 걔말고 아니야 별소리 두개야 빠지는데 공격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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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디야 피디야 나 뒤에서 맞은거 같은데 난가? 내가 널 쏬나?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좋아요 어깨판받도 돼 이거 어깨판받도 돼 이거 74주가 78일까 응 40에 120 괜찮아 아아악 친구 어딨어 150 봤어? 어 봤어 150 봤어? 어 구덩이 다른 각도 조심해 너무 오래 있었다 나 봤을텐데 왜 안오진한테 와 여기까지왔네 끝 끝 끝 끝 구욱 니 꼴이 올라가네 야 한번 살아 돌아와 어깐 사람 확인 연기 있나는데 사람이 있던데? 아 연기 있나는데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아 나이스 어 이걸 잡아준다고? 골프 뭐해 나? 아 얘네 파미양으로 정신 없더라고 베리네 같았지 우리 안 쏘길래 와 이걸 잡아주네 기껏이 완전 멋있었어 아 두 명 다 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사솔이 어디? 75 온다 우리한테 지나간다고 지나가네 뭐야? 나이스 어 차 생겼어 거기 소리 우리 쪽으로 부신다 내 쪽으로 와봐 어 하나 기져 나이스 이거 청구에도 있었다 나이스 조금 바빠? 응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쬐주고 있어 나 뺐다 아 뭐야 나 치였다 골프 아 진짜 나 골프 살려줘 연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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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프 연마 간다 연마 연마 골프 연마 간다 연마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막 차에 치이고 그러면 안 돼 여기 있다 애들 2번 핀 안에 나온다 2번 핀 와 핵이다 핵이다 으아 핵이다 으아 핵이다 진짜 핵이야 진짜 거짓말 아니야 핵이야 M16 뛰어오고 있어? 뛰어오고 있어? 어어어 2번 핀 여기 있었어 여기 딱 2번 핀에 어 귀여워 귀여워 어 그냥 핵이야 도망쳐 오토바이 나 타고 먼저 갔다 해 집으로 뺏어 집으로 어떤데 왔다 얘 왔다고? 어 왔어 발소리 들렸어 도망쳐 아 나 죽었다 아 이거 추락을 못 와 핵 오고 간데 이거? 진짜 개오바야 아이 유아각인데 이 핵새끼 나쁜새끼 저기 왜 내리지? 아 아 와 나이스 헤드샨 저기 밀밭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나 던질 거 좀 있어 연막 하나랑 아 괜찮아요 어 이렇게 있어 여덟 개를 두 명 나무에 있다 왼쪽 나무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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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희 도전 외쳤나요? 아 도전! 네가 외쳤잖아, 네가. 도전!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? 아 도전! 기억 주작!